안녕하세요. 타투위스트 TK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질문은 타투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사고관리는 샵마다, 작업자마다 권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10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다면 1.25 배속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타투에 씌워주는 랩은 2시간 안에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피와 진물이 진정된 상태이고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공기와 마찰이 있도록 2시간 안에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세니더 물을 붙여준 경우라면 8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샤워는 하셔도 됩니다. 단, 뜨거운 물은 피해주시고 미지근한 물에서 시원한 물 사이에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 됩니다. 샤워 시에는 비누 타올로 자극은 주지 마시고 물이 흐르는 정도로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연고 사용은 촉촉하게 유지될 정도로만 얇게 펴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 연고로 제일 좋은 건 타투 전용 연고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비판텐이나 알로에 수딩젤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바세린을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아프게 받은 타투 이쁘게 남도록 연고를 이용해주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촉촉하게 유지되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손은 깨끗하게 씻고 상처 부위도 기존의 약 기운을 닫고 새로 바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부가 회복을 시작하면 탈각이 일어나게 되고 간지러워집니다. 탈각이란 기존 피부가 상처를 입었기에 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피부 껍질은 일부러 떼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얇게 펴바르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는 껍질은 괜찮습니다. 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피덕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딱지가 생기면 강제로 떼지 마시고 이것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피부가 간지러워지면 주변을 때리거나 시원한 물티쉬로 닦아주세요. 피부의 회복 과정에서 간지러워지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연고를 잘 펴발라서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시면 간절음이 조금 덜 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타투, 수영, 사우나, 찜질, 태닉, 운동은 피해주세요. 자외선이나 뜨거운 열이나 오랜 시간 물에 몸이 담기는 건 타투 발색에 큰 지장을 줍니다. 운동 시에 땀 배출을 통해서 잉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땀이 소금물이다 보니 회복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술은 마시지 마세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키우시는 애완동물이 있다면 상처 부위를 핥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당분간 옷이나 이불은 조심해주세요. 피부의 탈각이 시작하기 전에는 피와 잉크와 진물이 조금씩 배어나오기에 옷이나 이불에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의 옷은 잘 안 입는 옷이나 어두운 옷을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작업 부위에 닿는 옷의 재질을 자극적이지 않은 옷으로 입어주세요. 열 번째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염증 기운이 보인다면 소염제를 사서 드시거나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주세요. 관리 방법을 여기까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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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